아 베박이가 웬일을 허허허 홍보를 안하다니 아까 잔뜩 뭔가 집어먹었다고 자랑했는데 아 야만인들 진짜 넘나 쓸모없는데 따라란 치소선 치소선 이놈 너희들 모두 나무위키를 사랑하는거 아예? 사실상 그런거 나무위키 없으면은 숙제 못하는 사람들 여기에 많을것 같은데 님들 나무위키 없이 숙제할줄야람 ppt 만들줄야람 오메! 야 스쿼트가 사라졌어 야 저러면은 다음 스테이지에 나오는거지 죽은거 아니지 영원히 죽는다고? 죽었다고? 쟤 그런 잔혹한 게임이였어? 죽으면 끝이야? 왓쩌구 저쩌구 즉 왓쩌구 즉 즉 천바람 감사합니다 아냐 그럴리 없어 그럴리 없어 그럴리 없다 엔딩에서 죽는거랑 나랑은 상관없잖아 엔딩에서 죽단말든 엔딩에서 죽는다고? 게임은 못게? 그런거 아니잖아 쟤네 이름부터가 맘에 안들었어 원통하다 레벨이 올라갔다 이름이 스쿼트래 세상에 딴 우리 주인공이 짱이야 근데 이 비행실장들 저 보병 뭐야 저 엘프 궁수 오면은 다 죽는데 바바리아는 엘프까지 못붙어 싸우다 죽어라 10원짜리들아 싼놈들은 싼값에 쓰는거지 뭐 기악폭력 쓰레기같은 엔딩도 엔딩이야 이놈들아 아니 쓰레기같은 엔딩이 어딨어 이 세상에는 슬픈 이야기도 있는거야 쓰레기같은 엔딩이 어딨냐 나는 심지어 엔딩이 없는 게임도 해봤기 때문에 님들 소마 신화전개라고 암? 그 게임은 무려 게임이 정식 출시를 했는데 중간에 그냥 게임이 끝나 그 버그 아니야 버그가 아니라 그냥 마나가 거기서 끝나가지고 그 연... 뭐야 저... 뭐야 연재가 멈춰가지고 거기까지밖에 안 만들었어 원작 충실 개점 다단단 바이아벌 나는 그걸 몰라가지고 그걸 두 번 깼어요 그니까 그걸 깼다고 말해야 되나 어쨌든 두 번 했어 다시 한 번 해봤거든 처음부터 버그인 줄 알고 똑같이 똑같은 데서 또 그러는 거야 나는 로우가다 너의 목숨도 이제 끝이지 빰 야 얘들 엘프일 뿐인데 왜 이렇게 강하지 한 놈이 사라진 게 좀 아쉽네 어느 사대 다 깨냐고요 나도 몰라요 스칸맨인가 뭔가가 죽어가지고 피곤하게 됐네 피곤하게 됐네 짠 오우씨 되게 친절한 놈이었는데 힐 해주는데 파이크가 보병이 약하네 아 이 성문은 어떻게 뚫는다 너무 좁아 터졌어 여기 오잉 오잉 레벨이 올랐다 북두에거는 쓸 수 있다 이제 이번엔 두 마리 죽였다 얘들 여기서 뭐하냐 이제 앞에 나가서 힐이 나죠 아 교통체증이 장난 아니야 여기 아 얜 날아다니네 역시 비행실장 이처 어버 9000 5백만원 감사합니다 다다라라란 타라라란 어 뭐야 뒤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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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팔가스님 우린 한개 없습니다 상대편의 경험치를 줬습니다 아 근데 또 악당들이 다 인성이 좋아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해봤자 생각 없다 아니 왜 이렇게 악당들이 인성이 좋지 얏 꽉먹고 알먹고 어 단호 여자는 너에게 맡긴다 욕심이 없는 분이군요 와 바글거린다 답은 제국이다 옛 워록이네 개쎈 로고가 짱 아니냐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오 뭐야 다 다 다 다 다 어떻게든 죽이고 자리를 잡아야겠다 레벨이 올라갔다 그럼 내가 여기 먹으면 되잖아 성벽 지형 보정이 엄청 크구나 뒷치기를 막는거는 얘들이 막아야겠는데 아 아 아 val ケアカム トッツリップだ リアーナトッツ リアーナトッツ シャルビアアー 音 avenues 바바리안 사망 아 그래 고향을 살릴때마다 늘어나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뒤에서 쓸모없게 서있는게 자체가 계속 강해지는거네 오인 오인 도망가? 도망가? 우린 도망가는게 아니다 보고하러가는것 뿐이다 뭐야이거 데미지 안박혀? 그럴리가 없습니다 박히네 저게 확률인가? 왜 들쑥날쑥하지? 엄청 들쑥날쑥하네 아 창병인데 다 뭐야 벌써 마나없어? 못 입력한거 아 휴지카면 안산다고? 치료할걸 이 게임이 무슨 무슨 나물키랑 관계가 없는 세상에 물건이 있어? 나물키는 심지어 왕따와 찐따에도 관계가 있는데 관계없는데가 없어 내가 위험에 빠질리 없다고 무리하지마십시오 키스 키스 저 공주가 죽으면 아주 좋겠군요 좋아 맘 잘하네 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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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포 발사! 하루룩! 하루룩! 어차피 힐 밖에 안하니까 그냥 이렇게 말려죽이면 돼 문제는 여긴데 짠 창병들이 문제네 받아라! 이게 바로 시스터다! 나머지는 힘으로 밀어볼까? 나머지는 힘으로 밀어볼까? 오메! 정말 고증이 잘되는 게임이군요 짠 1 요요 여기가 문제네 어떻게 한담? 소위 그리고 에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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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리 미국 안가 님들 반지의 지향 못 봤어요? 기병대가 돌진하면은 창 들고 있어도 다 죽어 간달프가 돌진하니까 다 죽던데 캬 아 한 대 맞았을 뿐인데 뭐 호들갑이야 지금 안 돼 언제까지 따라온 생각이냐 예 예 예 나무이키 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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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나물께서 공략을 봐 나 게임하면서 진짜 공략 보면서 해 본 적이 단 한번도 없어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가지고 나무 익힌 단 기념으로 공략을 읽어 레벨이 올라갔다 이게 바로 강한 여성의 힘이다 오지게 안준네 이거 죽어라 아이씨 와 개딴딴해 이거 죽어라 아 오 왜 이렇게 셀까 내가 본 미래는 이런게 아니었는데 으악 어떻게 하지 저거? 음... 이거 시스템? 영웅이 있고 주변에 용병들이 있는데 용병들이 영웅 버프 있으면 강해져 사실상 임진록 아니야 이거? 임진록을 SRPG로 하는 그런 느낌이다 짠 와미 죽창 와 겁나 센네 이거 나무 잃킬거라 레벨이 올랐다 이 방송은 다음 스폰스로 보내드립니다 나무 잃킬 너무 쎄해 떼다보면 언젠가 죽지 않을까 잠전 죽는다 자꾸 쟤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 왼쪽으로 보내서 뭐쩍이야 지금 저기 있는데 자 앵무새새끼들 극혐이야 극혐 어디서 나무 잃킬 공략보고 가가지고 야 저기 뭐있데 저거 먹어 내 말 들을 때까지 난 반복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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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워로그 왜 이렇게 세 공격력이 너무하구만 저게 마우싹 아냐 언젠가 죽겠지? 일 달았다 얘가 가서 때려도 안죽으려나? 너무 샌데? 너무 쎄 레벨이 올라왔다 쟤 죽을 수도 있겠는데? 딴 턴당 체력이 30차는데 저걸 못죽이겠네 안돼 왠지 질거같은데 얘도 얘한테 이길 수 있나 이거? 24, 15 능력치는 월등한데 뭔가 상성이 있나 얘도? 이런거랑 노리고 있자 나 세이브 로드하고 막 그렇게 하는거는 내 플랜스타이 아니야 장군님 왤케 착하죠? 니 악역이잖아 어디서 착한척해 주인공의 적은 다 악역이야 3 남았다 이건 하..이건 한다 이건 된다 이건 어 아래가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라 대머리 죽어라! 뭐야? 아이씨 파수들 말 믿으면 안 돼 이래서 아 뭐야 괜히 쫄았잖아 하오 진짜 나뭇길 꺼라 지금 진짜 유닛 체력 회복 시간이 생각보다 더디네 이제 얘가 오면 되겠지 이제 얘가 오면 되겠지 다 딴딴딴 키스는 왜 보고만 이렇게 안되었냐 어펜 몰라요 어펜 원래 어팸 어팸유는 가만 있는건데 와 보정이 또 괜찮아 몸으로 막아주면 되요 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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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원 공격하기에는 내가 쫄리는데 나만 쫄려? 이거 겸치를 내가 먹는다 마보로 막타치면은 겸치가 절반이라길래 뮤트를 익혔다 용병으로 무조건 공격시키라는데 자리가 안좋으면은 그냥 니가 하는게 낫지않나? 아닌가? 공격적이 유리한가? 공격적이 빰 빰 딴 내 생각더러면은 저런 언덕에 있는 애들은 딱히 내가 쳐줄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이런 게임은 맞아 너무 급하게 진행하면은 나중엔 강제로 노가다를 해야 돼 난 이런 류의 게임을 많이 당해봤지 푸쇼 음... 아 치워 여정 크으 어! 잘못 죽였다 쟤가 지휘관이었네 모르고 죽였어 모르고 죽였어 흫 엘린님께 답례를 하셔야겠죠 갑옷 갑옷이야 충분히 도움이 될거야 드래곤 스케일을 손에 넣었다 오 이거 좋은건가 드래곤 스케일 정말 여기라면 리아나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긴 또 멸망하겠지 여긴 또 멸망하겠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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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원래 따나? 죽여서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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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정리 아이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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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검 아나자드의 숨겨진 힘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거 참 잘 됐군요 무서운 힘이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마개와의 접촉도 할 수 있다 역시 SRPG는 마개가 나와야지 데몬로드 조차도 수환할 수 있다 다크로드가 필요해야 해 역시 가장 중요한 장면은 쓰일지 않아 함께 가보자 요새 젊은 것들은 노력이 부족하다 막으려는 노력을 하란 말이야 키스 아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더 이상의 남캐는 허용하지 않겠다 더러운 남캐들 출발 준비 오오오오 그런게 아니야 가고싶어 너와 함께 다크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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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를 지켜줄 자신이 없는거야 자신 없는데 엔딩 없는 게임도 한다는데 엔딩 있는 암버드 비디오 게임을 왜 안해 응 안해 나는 엔딩 없는 게임을 한다 그랬어 그건 게임이 아니야 다른 게임 두루루루루루룩 두루루루루룩 두루루루루루룩 이렇게 말 죽었나? 솜랑 카고를 안합니다. 저 손 매너손 좀 제발 하염 속에서 다큰 대마법사 제시카래 대마법사의 이름이 좀 별로 대마법사의 이름 같지 않은데 뭔가 깬다 위험이 전혀 없는 이름이야 마치 대마법사 철수 이런 느낌? 제시카드가 카메라의 격파 에린의 사망 제시카의 사망 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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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 랩 quelques 오롯 박병 우리의 링크는 음료가 온기 딴따딴 참피오립자 뭔소리야 저건 또 드래곤스케일 넌 스몰실드야 라아지실드 라아지실드 우리 쉐리한테 주자 완소 딴딴딴 딴따딴 트루퍼 엘프 엘프가 내만있어도 될거같은데 꽤 괜찮은거같은데 화력이 혜인을 키우려면 엘프가 좀 많아야될거같은 바바리아는 싼맛에 여러가지 쓰고 리아나 몽크 비행실장 얘도 비행실장 얘도 비행실장이네 다 딴딴따따따 쉐리랑 캐스는 맨 뒤에 있을거같은 얘들은 워낙 빠르니까 딴딴딴 딴딴따 딴딴따 아니 이 맵이 좀 힘들다는데 안힘든 맵이 대체 뭐야 나 지금까지 계속 힘들었어 딴딴따 앗 기다려 뭐야 저건 뭔소리야 뭔소리야 왜 제궁놈 아니야 제시카님을 만나놨다고 빨리 돌아가라 빨리 돌아가라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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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도 어느정도 하시지 퍽 퍽 퍽 퍽 퍽 퍽 오랜만이고 래스트님 너는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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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익힐거라 천만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잉? 몇백살 먹은 분이 상태가 바로 작업하는거 봐 주인공 진짜 얘 너무 나쁜놈 아니야? 후다닥 해서 앞으로 가가지고 후다닥 해서 앞으로 가가지고 후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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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다닥